엘지전자에서 모바일 개발자로 15년 동안 근무를 좀 했고요. 당시 제 월급의 한 두세 배 정도를 매달 OO에 투자한 수익으로 얻었으니까 월급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거고 7% 시장보다 한 두 배 정도의 수익률만 매년 낼 수만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좋은 투자겠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증권사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러면 ISA나 IRP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앱이라서 지금도 거의 모든 계좌가 다 OO에 있는 상황이고 최강자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모시고 투자에 대해서 특히나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또 블로그에서 워낙 유명하시지만은 또 저희 채널에는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최강자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고 경제 인플루언서 활동하기 전에는 LG전자에서 모바일 개발자로 15년 동안 근무를 좀 했고요. 네, 지금은 회사에서 블로그 운영과 수익화 강의 그리고 재테크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 코로나 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좀 많이 냈던 경험을 가지고 퇴사를 했고 지금 그 경험을 가지고 책도 쓰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 전체 1위 블로그 마스터를 또 차지할 정도로 블로그에서는 탑이잖아요. 그 정도면 거의 뭐 그냥 개인이 아니라 기업 이 정도 관점에서 볼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컨텐츠를 잘 제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하나 그 작가님의 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그 코로나 당시에 또 주식 투자로 코인 수익을 얻고 사실상 이제 파이어를 하신 거죠. 나와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뭐 LG전자라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탑 클래스 기업에 해당이 되고 이 개발자 연봉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파이어를 하시게 되신 건지 당시 수익이 한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네 근데 일단 뭐 파이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엄청나게 확보해서 미리 은퇴를 했던 건 아니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주식 투자로 벌었던 돈과 그리고 뭔가 다른 사업으로 조금씩 하는 것들이 월급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뭐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파이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20년 3월 당시 코로나 당시에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컸거든요. 3월에 완전히 바닥을 찢고 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사실 무슨 종목만 사도 다 오른다. 돈만 넣었다 하면 내일이면 오른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지고 있던 자금하고 레버리지를 좀 땡겨서 그때부터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좀 운이 좀 잘 맞아 떨어져서 그때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수치를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기억으로는 당시 제 월급의 한 두세 배 정도를 매달 주식에 투자한 수익으로 얻었으니까 꽤 굉장한 수익이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수익이 제가 노력해서 제가 실력이 되게 뛰어나서 벌었던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때 장이 너무 좋았고 운이 맞아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밈 주식, 당시에 밈 주식이라고 해서 게임스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그런 주식에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닌데 뭐에 홀렸는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날 2021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게임스탑 종목이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이제 레딧이나 이런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었죠. 네, 맞아요. 제가 거기에 또 갑자기 갑자기 참전을 하면서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그날 하루에 1년 동안 벌어놨던 수익의 대부분을 좀 잃게 되고 장이 끝나는 5시, 새벽 5시였는데 그때 당시에 5시에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꿈이 생신지? 중간이 안 올 정도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좀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투자 일치 않는 투자를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했고 그 결과로 나왔던 책이 바로 지금 나왔던 책입니다. 보시면 이제 쉽게 정말 주식 투자책이라고 해서 정말 엄청나게 드라이한 제목이긴 한데 사실 이 안에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뭐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테크 수단이 많죠. 크게는 부동산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거고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대부분 그렇겠지만 부동산에 사실 더 큰 자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주식은 부동산에 비하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지 않은 상태인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무겁죠. 주거가 해결되는 거긴 하지만 좀 무겁기도 하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좀 현금화를 하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크게 늘리지는 못하죠. 세금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주거용 부동산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대안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했던 거고 주식에서 일정한 수익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박을 쳐서 15%, 20%씩 연간 그렇게 수입을 내는 게 아니라 7%? 시장보다 한 두 배 정도의 수익률만 매년 낼 수만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좋은 투자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현금화도 쉽고 미국 주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어쨌든 달러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변동은 있겠지만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선택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달러 가치가 한 1410원을 넘었다고 제가 엄청 올라왔어요. 어제 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뿐 아니라 달러 가치 상승에 의한 투자분도 주식 투자에 의해서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서이다 보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고른 증권사, 계속 쓰는 상황인데 어떤 증권사를 고르고 또 무슨 계좌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때 처음에 개설했던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썼으니까 익숙하고 익숙하니까 계속 그걸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면 자동적으로 퇴직연금 계좌가 DB형이나 DC형으로 생성이 되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증권사의 계좌를 나중에 또 쓰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DB의 계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와서 보면 대신 걸로 바꿨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키문증권 계좌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 증권사를 어디 선택하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인터페이스가 좀 편하고 사용하기 편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좋고 요새는 다 모바일로 거래를 하니까 모바일 MTS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증권사들 MTS를 써보면 이 편차가 너무 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위권 증권사들 있잖아요.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이런 데들이 MTS를 개발하는데 돈을 좀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쓴 업체일수록 오류가 적고 사용성이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사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러면 증권사 순위별로 순서별로 고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움증권하고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키움증권을 오래 써왔고 지금도 거의 모든 계좌가 다 키움증권에 있는 상황이고 거래도 다 키움증권을 하고 있습니다. ISA나 IRP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에 좀 들어있고 그렇게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마다 좀 천차만별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키움증권이 뭔가 작가님이 쓰기에는 편해서 기능이 많아서 그래서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익숙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웅몬 모바일 앱이 상태가 정말 안 좋았죠. 저도 한번 써봤는데 UI가 정말 안 좋았고 근데 한 번 개편을 했죠. 영웅몬 S샵이라는 앱을 새로 내놓으면서 개편을 했는데 그 개편한 상태로부터는 또 굉장히 괜찮아져서 지금은 제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앱이라서 키움증권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런 구체적인 팁은 이 책에 잘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도 퇴직연금 계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ISA 계좌 가입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ISA 계좌 자산 비중을 보면 국내 주식이 가장 많은데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산다면 과연 어떤 주식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ISA 계좌는 저는 쉽게 말해서 절세 계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최소 3년간 투자를 하면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는 우리가 과세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계좌라고 부르는 편인데 우리가 주식을 일반적인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잖아요. 100만 원이면 15만 4천 원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 구조인데 ISA에서는 사실 이런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0만 원까지는 그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2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3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형인 경우에는 200만 원이고 서민형이냐 농민형이냐에 따라서 이게 400만 원까지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배당을 받는 주식, 배당주의 경우에 15.4%를 절세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잖아요. 최대 주주, 대주주가 아닌 이상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ISA에서 일반 주식을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사도 세금을 안 내는데 굳이 절세 계좌에서 이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ISA에서 가장 좋은 건 국내에서 배당을 주는 주식이 제일 좋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잘 준다고 생각하는 주식 종목 중에 은행주나 금융주들이 가장 대표적인 ISA에서 담았으면 좋겠는 국내 배당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국내 ETF들도 분배금을 주는 ETF 상품들이 있고 특히 ETF들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도 절세될 수 있는 항목에 포함이 되니까 ISA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혹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당, 분배금을 말씀하셨는데 배당, 분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연말이면 배당주에 관심이 더 쏠리는 편인데 대표적인 국내 배당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관심들이 많아지죠. 실제로 검색 통계 같은 걸 봐도 11월 중순 말부터 배당주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 이런 것들이 검색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결산하는 기업들이 많고 또 경기가 좋고 실적이 좋으면 특별 배당하는 기업들도 종종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연말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그 기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를 고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은 연간 받을 수 있는 배당금하고 지금의 주가하고 비교해서 그 비율을 나타낸 건데 당연히 이게 높은 게 좋겠죠. 높은 게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배당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무슨 지표를 봐야 되냐? 저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항상 배당 성향이라는 지표입니다.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는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 예를 들어서 천억을 번 회사가 천억을 다 배당하면 100% 배당을 하게 되겠죠. 100%의 배당 성향률로 배당을 하게 되고 대신 100억을 벌어서 10억을 배당했다면 10%의 배당 성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떤 회사가 더 좋냐를 따져보면 똑같이 6%의 배당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이 둘 중에는 당연히 후자 100억 벌어서 10억만 배당을 한 게 더 좋은 기업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남은 돈으로 사업을 더 성장시키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타 배당을 줘버리면 기업의 성장에 쓸 돈이 없을 테니까 배당 성향은 보시면서 낮은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좋은 배당주로 몇 개를 꼽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배당 성향이 낮으면서 많이 주는 종목으로는 은행주들을 뽑을 수 있고 은행주 중에서도 특정 종목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특정 종목을 언급한다면 사실 저는 기업은행을 하나 꼽거든요. 다른 데로 지주회사, 금융지주, 의류는 이렇게 돼 있지만 기업은행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고 배당률도 제가 체크를 했을 때 한 6%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배당 성향도 20% 내외이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은 지주사들이 배당이 또 높잖아요. 지주사들이 배당이 높기 때문에 LG 지주사, LG 지주사 주식 중에 우선주가 또 있습니다. 배당률이 조금 높은 LG 우선주들이 연말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했으면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ETF 투자도 상당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책에서도 다루셨고 운영하신 블로그에서도 ETF 배당금 인증 샷을 올려주신 것을 봤는데 현재 보유하고 계신 혹은 또 주목하고 있는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ETF는 투자자들이 종목 분산에 대한 그런 걱정,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 상품이죠. 하나에 투자하면 여러 개 나눠서 투자가 되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줄여준 종목이긴 한데 거기다가 분배금까지 주는 상품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분배금을 준다 그러면 3%, 4%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ETF들은 그렇게 많이 주진 않고 1% 내외를 주는 ETF들도 있습니다. 성장형들이 대부분 그렇죠. 저는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분배금을 받기 위해 ETF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성장 매매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분배금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저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TQQQ나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SOXL 속3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해징을 위해서 채권을 많이 보유한 SOGV라는 채권 ETF에도 투자를 하면서 분배금을 받고 있는데 화면에 지금 띄워 주신 것처럼 제가 배당금 받은 거를 블로그에 한 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2024년 10월 5일 저번 달이죠. TQQQ에서 받은 배당금이 한 67만 원, 8만 원 정도 SGOV에서 받은 게 3만 원 정도 QAD나 SOXL에서 받은 게 조금씩 조금씩 붙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분기에 89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또 제가 100만 원을 굳이 써야 될 일이 없으니 이게 또 들어와서 다른 TQQQ나 SOXL 혹시나 QAD 같은 걸로 바뀌면서 또 복리 투자가 되는 방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채권을 제외하고는 배당금 수익을 누리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성장주?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건 성장주에 투자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딱히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한다기보다도 그냥 하나의 보너스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저는 투자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저는 매매 차익을 가지고 어떻게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3배 레버리지라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운영한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QAD 같은 경우는 2배 레버리지라서 그렇죠. 2배죠. 이게 엄청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P 퇴직연금 등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연금 계좌에서 S&P500을 적립식으로 사모으는 분도 많더라고요. 워레모핏도 사실 자기가 죽으면 S&P500에 90% 투자해라 그런 말 남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이다 나한테 돈을 벌어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P500에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자본시장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죠. 미국 주식시장이.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수가 3개 정도 있는데 나스닥 지수, S&P500, 다우전스 지수가 3개가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S&P500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지수든 간에 시계열을 굉장히 좁게 좁히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건 누군가 팔았다는 거고 누군가 손실을 봤다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고 그래서 투자 기간이 짧으면 손실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S&P500에 무작정 투자하는 게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투자하면 당연히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존재해서 과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믿음의 영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투자든 간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지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믿음의 영역 같아요. 부동산도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사고팔구가 되는 거고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사고팔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S&P500에 투자하면 위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포인도 있고 금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많으니까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투자처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은 어쨌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ISA, IRP 같은 연금 계좌는 한도를 다 채워서 활용하면 좋다고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연간 한도가 900만 원이니까 매월 한 75만 원씩은 연금 계좌에 넣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사모음이 좋고 가요? 우리나라 연금 체계가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라고 대표적으로 하죠. 그다음에 IRP, 퇴직연금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ISA, 절세계좌가 옆에 붙어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IRP나 연금저축펀드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의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펀드고 퇴직연금은 IRP로 하잖아요. 연금저축펀드하고 IRP 상품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년에 1800만 원인데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이 된다는 세액공제가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3.2%에서 16.5% 둘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 5,500만 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공제율을 적용하면 되게 크죠. 118만 원, 148만 원 이렇게 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900만 원의 공제를 다 받으려면 월간 75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되고 어쨌든 연금저축펀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품이잖아요. 55세 이후에 개시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5만 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75만 원을 넣어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사는 게 중요한데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건 미국 주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내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으니 국내에 상장했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을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접펀드나 IRP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면 사실 저는 연금저축펀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연금저축펀드에 한도를 꽉 지어서 넣고 그 다음에 IRP로 옮겨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좋냐 낙스닥 100이나 S&P500을 추종하는 ETF들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빼놓지 않고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증권사를 선택할 때랑 마찬가지로 AOM이 큰 자산운용사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거기다 선택하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도 결국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고 수수료가 조금 다르겠지만 수수료도 사실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비슷하게 맞춰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수료를 보고 선택할 수는 있지만 저는 순위를 보고 선택하고 있고 코덱스하고 타이거하고 지금은 브랜드가 라이즈로 바뀌었죠. KB 자산운용의 상품들을 골고루 섞어서 투자하는 게 75만 원을 크게 키우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곧 은퇴하는 50대인데 퇴직금 1억 정도만 있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1억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진짜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려웠는데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노후 자금으로는 큰 돈은 아니죠. 적죠 사실. 요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기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이때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1인당 124만 원 표해제가 썩어놨는데 부부당 198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연금저축펀드, 직역연금, 노후연금 하여튼 이런 연금들을 다 합해서 가구당 받는 연금이 7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98만 원이 필요한데 77만 원만 연금으로 받으니까 120만 원 정도를 어디선가는 더 만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1억 원으로 사실 매달 120만 원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 투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실 그걸 조금씩 뺏어다 보면 저희 계산을 7년도 안 돼서 사실 1억 원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만 넣으면 2%, 3% 정도 이자밖에 안 나오고 3%만 나와도 다행이고 이자 소속세를 내고 나면 사실상 받는 돈은 돈가 상승률에 의해서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도 노후 자금이니까 너무 위험한 매당 주위에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 6%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한다고 하면 매달 4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 정도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42만 원 정도를 더 채우고 8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억 원 가지고 뭔가 우리가 노후의 자금에 120만 원을 다 채울 수는 없으니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고 그 전에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다 있으니까 국민연금에 돈을 안 냈던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자라면 군대 다녀온 기간도 있을 거고 돈을 안 냈던 기간에 내써야 될 금을 나중에 내는 제도가 있는데 추운합부 제도라고 해서 추운합 제도를 이용하면 천만 원 정도를 납입하면 노후연금, 노령연금으로 7만 원, 8만 원 정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찾아보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1억 원을 가지고 충분히 더 활용해서 노후 자금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노후 평균 생활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은퇴 후에 이 정도 현금 흐름을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 분들이 많은데 이미 퇴직을 일찌감치 하시고 사실상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경제적 자유를 유셨으니까 작가님이 추천한 월 300만 원 캐시플로가 발생하는 그런 구체적인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일단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저 생활비는 198만 원 200만 원이라고 쉽게 얘기하고 그건 정말 살기 위한 최저 생활비였고 부부가 뭔가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300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실 모두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배당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36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역으로 5.5%로 역으로 계산하면 사실 투자금이 7억이 넘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가구가 대한민국에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는 사실 좀 IRP나 IS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절세를 좀 하고 그다음에 과세위원을 좀 하고 하면서 투자금을 좀 빠르게 세금 없이 빠르게 불려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국내에 상장한 미국 주식 ETF 국내에 상장한 ETF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을 좀 사서 모으면서 장기간 과세위원하고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절세 효과 ISA의 절세 효과를 받아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고 3년마다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짤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돈을 좀 모아서 노후자금으로 쓰는 건데요. 나스닥의 과거 10년 동안 연간 수익률을 제가 표로 정리해서 갖고 와봤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2022년하고 2018년이 되게 안 좋았어요. 22년에는 32%가 하락했고 18년에는 한 4% 정도가 하락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30%, 40% 상승한 해가 있을 정도로 나스닥의 수익률이 좋았고 이걸 평균적으로 10년을 내보면 17%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기간을 30년으로 잡는다. 우리가 지금 30살 정도 됐고 30살 전후로가 됐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2%로 잡든 1.5%로 잡든 1.5%로 가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300만 원, 지금의 300만 원이 거잖아요. 30년 후에 300만 원은 사실 한 5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30년 후에 530만 원을 과연 연금으로 해결을 하려면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계산하고 투자 플랜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 수익률을 우리가 아까 나스닥이 17%라고 했고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말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연간 10%도 굉장한 거니까 10%를 잡는다고 하면 30만 원씩 투자하면 30년 후에 487만 원 정도의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12%로 계산을 하면 15만 원씩만 30년을 투자해도 연간 52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랜을 좀 세우셔서 미리 계산을 좀 해보고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미리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 모르고 그냥 무작정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또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의 수익률로 얼마간 운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리 좀 계산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래서 30만 원 정도씩은 제가 조금 늦긴 했지만 제가 43살, 4살 정도 됐거든요.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30만 원씩은 꼭 연금저축펀드에 투자를 해서 지금도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장이 좋아서 이제 수익률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수익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평률 10%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수다 ETEF에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50살, 50세, 5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장기간 투자하실 수는 없고 곧 소득이 끊길 테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투자하고는 좀 별개로 뭔가 다른 일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은퇴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추가 수익을 좀 만들어내는 게 300만 원을 무조건 투자해서 빼서 노후자금을 쓰겠다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가고요. 뭔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조금 더 높인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주식투자 경력이 엄청 길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2018년, 2019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전에는 누구나 다 2006년, 2007년 이때는 펀드가 한창품이어서 브릭스 펀드나 차이나 펀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었는데 좀 많이 잃었죠. 사실은 그때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고 많이 잃었고 하다가 주식투자에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가 2018년, 2019년부터 미국 주식이 투자를 했고 지금은 이제 꽤 투자금이 커져서 운영하는 투자금이 커져서 수익금도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공부를 좀 했으면 그 투자로 성공했던 시점을 조금 더 빨리 땡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내용들을 블로그에 좀 적었고 블로그에 적으면서 사람들이 꽤 반응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그때 정리했던 내용들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초보자 분들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책도 출간하게 됐으니까 책들을 보시고 투자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서점에 나와있는 기본서와 다리 또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거고 아시다시피 네이버 경제 블로거 이리시고 하니까 컨텐츠에 대해서는 정말 이견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컨텐츠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활용하는 그런 팁이라든지 계좌 활용법 다 나와있으니까 정말 이 한건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자산을 불러가는 그런 과정 꼭 한번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자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